1월 달에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불릴리언트 시즌스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됐어요. 작곡, 작사에 참여한 곡들도 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저희 간단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오우! 진짜요? 오 이거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영양제를 또 선물해주셨는데 저 오늘 이거 먹고 왔거든요. 좋아 좋아 선물 여기 놔둬야지. 앨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앨범명은 브릴리언트 시즌스고요. 이제 찬란한 계절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찬란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 시련 끝에는 찬란할 거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브릴리언트 시즌스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었고요. 수록곡들, 타이틀곡들 들어보시면 참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있지 않을까 희노해락이 담겨져 있는 곡들도 많으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